이쪽은 짜증나지 말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고요. 끝까지 수고해 주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. 추운데도 감사드리고 우리 김태영 감독님 김태영 감독님 잠깐 나오세요. 김태영 감독님 가수 김태영 김태영 자기가 감독인지 가수인지 없고 군반을 못하는 거였지 김태영 김태영 좀 불러주세요. 감독 감독님 좀 불러주세요. 김태영 아날라 내 아들아 정녕 고추야 아날라 내 아들아 정녕 고추야 우리 감독님 어디 계시죠? 김태영 자 김태영 가수 분인데 오늘 총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. 이 분이 누구냐면 지금 벚꽃 축제를 취한 K-아지랑 문화의 시대 감독 겸 KBS 가요 무대 아이레티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예쁜 님을 대표곡으로 가지고 있는 김태영 가수 분을 감독으로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추운 날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1회의 봄맞이 먹고 축제에 조금 양해를 말씀드리고 실수가 있더라도 조금만 양해를 했는데 오늘 가수 분이 나오는 인원이 몇 명이냐 놀라지 마세요. 42명입니다. 42명 42명 여기 나오셔서 마음껏 춤추셔도 돼요. 가수가 고연한다고 추운데 앉아계시지 마시고 나오시면 같이 소리도 질러주시고 오늘 아무처럼 일요일 날 스트레스 맑고 풀리셨어요. 아셨죠? 여기서 두루 놓으셔도 가수가 나오면 흥기 오고 아셨죠?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흥이 나면 출도 추시고 아셨죠? 우리 사모님처럼 남이 남자라도 이러지 말고 심태영